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루미마이크로 되겠구요. 코드번호 082-800 현재 시각은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4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루미마이크로 이 회사의 주주가 비보존이죠. 비보존이 주주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급등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저점대비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결국에 이 상승 이후에 더 갔을 수도 있는데요. 좀 아쉽게도 상승하고 나서는 가격조정이나 이런 기간조정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거죠. 보통 보면 이 급등주들은 한 바닥 대비에서 한 2배 정도 올려놓으면 고민을 하더라구요. 2배 올려놓고 여기서 또 갈지 아니면 보통 2배 띄워놓고는 분비 가격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배 띄우고 나면 항상 어느정도의 가격조정이나 기간조정을 꼭 이렇게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루미마이크로도 역시나 이 상승 이후에 가격조정이나 기간조정이 좀 동반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루미마이크로가 이슈나 이런 것들이 비보존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또 있고 그 다음 제약사 인수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비보존 헬스케어로 사명이 또 변경될 예정이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탄생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고점대비 가격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라갔을 때 들어갔던 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뭐 휴머니젠 관련주로도 또 엮여요. 휴머니젠 이라고 아 이게 또 되게 좀 복잡한데 사실 휴머니젠은 텔콘하고 KPM테크가 공동투자한 회사거든요. 공동투자한 회사인데 텔콘이 또 비보존의 대주주죠. 그래서 22%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엮어서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머니젠 이라고 하는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부각되면서 KPM테크나 그 다음에 이제 텔콘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사실 루미마이크로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해도 그래도 완전히 또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보시면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이런 이슈가 부각됐을 때 KPM테크나 텔콘이 급등이 나왔는데 텔콘이 또 비보존의 대주주잖아요. 또 비보존이 루미마이크로의 또 주주고 이런 식으로 엮여 있으니까 간접적인 이런 이제 또 재료로도 휴머니젠 이슈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미마이크로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가고 잠시나마 좀 쉬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저는 저 흐름들이 뭐 결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분명히 또 쉬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강한 반등이나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어차피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그 외국인이나 뭐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장기 투자할 수 없는 규모의 사이즈입니다. 왜냐하면 3천억 원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가총액에 따라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또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작게 되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하드래도 단타나 이런 걸로 많이 좀 접근을 하죠. 그래서 루미마이크로가 지난번부터 이제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오기 했는데 이 기관별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일별 흐름 루미마이크로의 잠시만요. 루미마이크로의 그동안의 투신들의 매매 형태를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그 루미마이크로의 투신이 한 26만 주 정도는 잡고 있어요. 아직 안 팔고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때 왜 안 팔았나 모르겠어요. 한번 팔고 나갔을 만한데 이때 당시에 9월 23일부터 투신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팔고 나갔을 만한데 아직 안 팔고 들고 있어요. 한 26만 주 정도를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대량의 거래량이 좀 터졌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좀 중소형주의 기질이 있어서 약간 좀 중소형주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주가의 저점이나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서 회이크가 많아요. 저점이겠지 생각했는데 또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주는 보통 그런 거 없잖아요. 대형주나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이 종목 상승 추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양봉 뜨면 거의 반등 나오는 경우 있고 여기서 양봉 뜨면 반등 나오는 경우 있고 그러다 이제 무너지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잖아요. 위로 아래로. 하루에 뭐 상한가도 가고 하한가도 가고 그 다음에 10% 20%가 금방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딱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한가를 뭐 보내는 이런 종목들의 정확한 저점이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자리 거래량이 터뜨려주고 한 번 눌러주는 자리 보통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세력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닥 대비 두 배 올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절반 정도가 얘네들의 평균 단가라고 생각을 해요. 절반 정도를 평균 단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진짜 악독한 놈들은 이 평단 지들 밑으로까지 빼면서 매집을 시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올리면서도 매집을 하고 떨어뜨리면서도 매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지들 평단 밑으로까지 떨어뜨리면서까지도 매집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개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털어먹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다시 또 반등을 준다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뺀다고 해서 개인들이 다 팔 것 같지만 안 파는 개인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올라오네 본전에 팔아요. 떨어뜨린다고만 해서 개인들이 팔지는 않고 떨어뜨리고 횡보해주고 올려주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런 심리적인 변화 속에서 개인들이 살까 팔까 팔을까 지금이라도 던질까 아니면 들고 갈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는 거죠. 오늘은 들고 가야지 하다가도 내일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팔을까 이런 게 개인의 심리인데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눌렀다가 강하게 반등을 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봉으로 봐도 20선과 60선과 120선이 다 만나는 자리가 지금 1800원대거든요. 주봉으로 봐도 1봉으로 봐도 여기가 지금 다 만나지만 주봉으로 봐도 여기가 다 만나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자리고 이 국면에서 뭐가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진 거죠. 거래량이 터진 자리는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한 1800원대 1900원대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멈추면서 반등을 좀 체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소 지금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주가가 올선 아래 있잖아요. 올선 아래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올선 밑에서는 급등 나오기가 정말 힘들고 나온다고 했더라도 일회성이에요. 지난번에도 나오고 나오고 나오지만 중요한 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올선 위로 빨리 올라타야 방향 전환도 되고 추가적인 상승도 보이고 보였을 때 정고점 자리나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소 지금 올선이 계속해서 돌파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눌러주면 이 하락에 대한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소 좀 시간은 걸리겠죠. 수급적으로도 여기서 어느 정도는 세력들이 조금 정리를 했을 수 있어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수는 있지만 글쎄요. 다 팔고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 팔고 나간 것 같지는 않고 충분히 한번 눌렀다가 다시 재반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루미마이크로의 주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길게 놓고 보면 거의 바닥권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비보존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 분명히 루미마이크로도 함께 좀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루미마이크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장중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댓글 리딩은 7시 45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30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140원 손철가 296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액세스바이오 이렇게 연속해서 한 3종목 정도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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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